너무 예쁘잖아? 여기 너무 유럽인데? 마을 왜 이렇게 예뻐? 그치? 너무 예쁘다. 와 너무 예쁘다. 우와 여기 뭐지? 엄청 큰 성당인가?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이건 뭐야? 여기가 아까 우리 거긴데 와인 샵인가? 테이스팅하는 거다 조셉 조셉 또 갈까? 여기도 와인 가게 인가봐 저기 와인 샵 같아요 와 여기 다 와인 샵이네 다 와인 가게네? 전부 와인 파는 데구나? 아 여기도 롱네 꽁디 튼다 여기 가볼까? 여기 가볼래요? 여기 가볼까? 근데 여기 약간 양조장같이 조금 더 큰 아까 그 거기 같은건지 모르겠네 어? 됐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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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많다 재밌다 780 어렵다 마이네 3개는 어려워 어? 어? 한국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한국 분이시구나 네 저 많이 본 걸 왔다가 아 우와 아 저거요? 네 아 아들 태어났다 오 어떻게 잘 찾아들었어 들어왔는데 딱 계시네 너무 잘 됐어 안 그랬으면 잘 몰라가지고 못 물어봤을 텐데 로마니 꽁띠도 팔아요? 네 로마니 꽁띠도 팔아요? 로마니 꽁띠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? 이쪽은 최신 빈티지면 언제 거부터 있어요? 33,600만 원 아 36,600만 원 우와 빈티지가 어떻게 돼요? 우와 진짜 세구나 4,300만 원 33,600만 원 33,600만 원 4,300만 원? 와인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그 필리니모가시에서 되게 유명한 도메이거든요 응 이거요? 응 2018년에 지금 드시기 때문에 아 그거? 우와 음 이거 하나 할까? 네 그걸로 좋아요? 네 78,600만 원 78,600만 원 78,600만 원 78,600만 원 저희 정말 죄송한데 통화를 한번 해 주시죠 한 번만 잠깐만요 한 번만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현실이 났으니까 이제 오가지고 한국의 시절이 그걸 이렇게 가죽되니 괜찮네 우리 남편은 꿈이 부르거뉴 오는 건데 집에 부르거뉴 지도를 걸어놨다니까요 자기 방에 아 진짜?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나 할까요? 네 네 네 엄청 좋아해요 와인 엄청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와 여기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여기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